안녕하세요 여러분, 약간의 비쥬렐머입니다. 이 영상들은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들은 이 영상들에 의해하지 않으세요. 모든 영상들의 영상들은 이 영상들에 있는 영상들입니다. 오우 시원해 대창부터 오우 토실토실 맛있겠다 오우 미치겠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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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ity 내차 올려가지고 와 불닭을 올리고 살포시 올려줄게요 곱창을 살포시 샥! 미안해요 나만 먹어서 상추 3개에 곱창을 싹 올릴게요 부추를 이렇게 잡아서 어머 스리라차 너무 예쁘다 엄청 바삭바삭도 있을 것 같아 대창이 튕글탱글한게요 화살날라 오는줄 고추장에 찍어먹어볼게요 맛있어 hel repository 와 하하하 우왕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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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t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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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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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차 복숭아 맛 간장 먼저 진짜 크다 스르르르 고소한 맛 계속 매운 맛 찰쌓 손으로 먹어야지 계속 매운 맛 이번엔 양념을 먹어볼게요 이번엔 양념 진짜 맛있다 대박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주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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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